안녕하세요. 호플채널의 창훈입니다. 오늘은 남녀 목욕탕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남탕과 여탕의 차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조사하면서 몰랐던 사실이 진짜 진짜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목욕탕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의 주관적인 사실이 담겨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로 목욕탕에 갈 때 여자들은 샴푸, 수건, 팩, 칫솔, 치약, 바디워시, 스킨, 로션 등등 이런 목욕용품들을 전부 챙겨서 갑니다. 남자들은 대다수 목욕탕에 갈 때 준비물 없이 그냥 갑니다. 챙기게 된다면 떼밀려고 이태리 타월 정도 챙겨요. 두번째로 입구에서 계산을 하면 여자들에겐 수건을 두세 장 줍니다. 남자들은 입장권만 받아서 가고 목욕탕 내에 수건이 왕창 비치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에 가게 되면 수건 몇개 챙겨서 와이프 한두개 정도 줬었던 기억이 있네요. 세번째로 이건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샤워타월이 여탕엔 전혀 없다고 하네요. 남탕에는 수건 옆에 타월이 왕창 쌓여있습니다. 남탕에는 너무 당연히 있어서 여탕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치약입니다. 남탕에는 욕탕 내에 두세개 정도 그냥 비치되어 있어서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여탕에는 치약이 전부 포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 이것도 몰랐었는데 여탕에는 옷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속옷이나 어른들 옷 같은 걸 판다고 합니다. 남탕에는 입구에 구두 닦는 곳과 안쪽에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옷 다 벗고 욕탕에 입장했을 때 동선입니다. 남자는 타월 하나 들고 샤워하는 쪽에 가서 샤워 한번 한 후 탕으로 입수하고 여자는 먼저 씻는 곳에 자리를 맡아놓는다고 합니다. 우선 자리를 맡아놓으면 잘 안 건드린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오래 씻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씻을 때 자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일곱번째, 남탕 샤워하는 곳엔 칸마다 비누가 있고 여탕에는 없거나 드문드문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욕탕에 있는 것보다 직접 가져온 비누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여덟번째로 남자는 씻고 나오면 헤어드라이기를 마음대로 쓰지만 여자들은 돈을 내고 써야 된다고 합니다. 100원 또는 200원 정도에 1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말리려면 동전을 좀 챙겨가야겠네요. 아홉번째로 남탕에는 없지만 여탕에는 아기용 목욕대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는 남녀 목욕시간 러닝타임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처음에 샤워 한번 하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 하면서 피로를 풀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러닝타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의 주관과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욕탕에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남녀 목욕탕 차별이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여탕에도 똑같이 하라고 했더니 욕탕 업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욕탕 업주들은 자유롭게 하면 여탕에는 남아나는 게 없다고 반대했었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일정기간 실험을 했는데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건 100장을 가지고 여탕, 남탕에 자유롭게 풀었더니 여탕에는 80개가 없어지고 20개만 남고 남탕에는 집에서 가져온 수건도 냅두고 가서 120개가 남았다고 하네요. 욕탕 업주들이 여성가족부에게 결과에 대해 말해보랬지만 여태 묵묵부답이라고 하네요. 한편엔 남자들이 놔두고 오니 여자들이 가져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남탕이랑 여탕이랑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남녀 목욕탕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